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못하는 거 아니지? 아 이게 목이 안되네 유아이더부터 좀 빨리 급했나요? 좀 급하게 들어 한 번만 다시 괜찮은 거 같은데? 뒷부분만 한 번만 다시 이것만 다시 해봐야 될까요? 넘어갈게 아 핀님 오케이 여보 한 번만 찝찝아 아니지 목을 접으면 저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핀님 그 이제 애들이 넣고 싶은데 조금만 더 넣어도 아 더 넣어도 되지 그 유포리아 어때요? 유포리아 하아 어디쯤이지? 유 유포리아 유포일 유튜브 나는 szyb이상 그 아아아아아아 다음이요 일단 그럼 내가 틀어줄게 해봐봐 내가 어딘지 잘 못 찾겠거든 아 네네 저도 지금 방금 한 번 쓱 들을 듯 생각한 거라 오케이 여기요 여기? 방금 어 여기 이 자리에 네 해볼게 유포리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한 번 더 줘보겠습니다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대찬호 같아 이건 네 뒤에도 뒤에도 들었을 때 딱 그 뭐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안 나네 한 번 그 아리아아아아아아 부터 들어가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제일 마지막에 넣은 거지 지금 우주 우주 뭐 하나 했던데 이야 네가 했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으아아아아아 네? 하아아아 다시 하겠습니다 하아아아아아아아 네 괜찮은 것 같아 더이상 넣고 싶은 건 없지 찝 아 뭔가 아 그 색으로 있었는데 사라져가지고 지금 근데 굉장히 찔찔하긴 한데 너무 이상할까요? 깔린 게 있긴 한데 한번 해볼게 일단 이건 뺄게요 그래요? 한번 더 해볼래? 그러면? 작하게 해볼까요? 저 겹쳐지는 화음이 좋아서 약하게 더 해놔도 괜찮은 것 같아 어! PD님! 이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예예 아 여기 먼저 예예 예예 받았잖아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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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볼래? 예예 예예 예 똑같긴 한데 괜찮은데 이거는? 네 크게 겹치게 안들려서 이걸로 바꿔도 될까요? 어디? 그 후! 녹음했던데 뒷부분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그냥 후!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후! 유포리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후! 만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좋은데 이거 조금만 더 감정력을 킵해두고 유포리아 괜찮죠?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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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